수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법학 부분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야 될 시간이죠. 법학 일반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학 개론에서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학 일반 부분은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총 25%, 10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법학 일반 부분이 훨씬 시험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보시고 익혀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법학 일반 부분은 제가 한 3번 또는 4번 정도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보실까요? 법학 일반 부분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법의 의라는 부분이 나오죠. 법이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는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얘기해서는 규범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규범. 그런데 이 규범이라는 뜻은 뭐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당위라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당위.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내에 있는 거지 일반 동물들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규범이라는 성질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강제성을 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한다? 강제로 타율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개념이 이 법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제 법의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규범하고 얘기하면 이 문화적 성질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인간계에만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 법이라는 규범이라는 걸 얘기하지 동물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성질이 있는 건데 이 규범, 특히 이제 당위 규범이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 자연현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존재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존재, 존재 형식이에요. 존재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독일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독일어로 이 자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요. 영어로 보면 비동사에 대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다 이겁니다. 그 상태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필연의 법칙이에요. 아니면 인과성이 중시되는 겁니다. 인과성이. 근데 이 자연 법칙과 이 당위는 좀 달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당위라고 얘기하는 건 즉 이 당위가 자연현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과 당위는 다른 겁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건 법이 아니고 이 당위라는 개념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가 아니라요. 이거는 졸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독일어로 졸렌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머스트예요. 머스트. 마땅히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그렇게 돼야만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안 하게 되면 이제 강제성을 띄게 되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강제로 뭡니까? 처벌이든지 제재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존재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모든 존재는 뭡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 같은 건 다 사망한다. 이런 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인과성이죠. 법은 그런 거와 다른 겁니다. 이 당이라는 건 법인데요. 이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신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횡단보도 이런 거 어기는 때도 있어요. 근데 어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긴다는 거는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법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다? 그걸 어길 수도 있는.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걸 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기면 뭐한다? 강제로 처벌하게 되는. 그러니까 법과 졸렌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자연현상 자인이라는 영역은 차원이 다르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법의 특징 같은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같은 게 나오는데 법원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좀 나올 겁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최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직 발견된 게 더 있을 수도 뭐 나중에 또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로 보면 가장 오래된 이 성문의 법전이에요. 물론 이제 종이로 써놓지는 않고 돌로 새겨 놓은 형태였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런 데서 이제 가장 오래된 최고령이죠. 최고령의 어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성문의 형법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동해보복을 특징으로 해요. 이 동해보복이라는 게 뭐냐면 탈리오라고도 하는데요.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제가 다치게 했으면 저는 눈으로 한쪽을 날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사람을 때려서 이를 두 개 날렸다 하면 저도 뭐다? 이 두 개 날리는 이런 구조죠. 이런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또 있다.